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최단계 1등급 메이커 이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이번에 같이 풀어볼 문제는요. 고3, 2019년 3월 모의고사 4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밑줄 친 A부터 E까지 중에서 몸맥상 낱말의 쌤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제인데요. 자, 괜찮습니다. 라고 당신은 말한다고 합니다. When a waitress comes around with a basket of warm freshly baked bread입니다. 그러니까 갓 구워진 이런 신선한 따뜻한 빵을 갖고 waitress가 올 때 그때는 괜찮습니다. 라고 거절하는데 보통 먹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도 그렇습니다. Even though you are starving. 굉장히 배고플 때도 거절을 한대요. 왜냐하면 you are out to dinner with your new boss. 새로운 상사와 함께 밥을 먹으러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맛있는 게 나왔을 때면 막 저 주세요, 맛있게 먹을게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만 사실 새로운 상사랑 지금 밥 먹으러 나왔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맛있는 음식이 와도 이렇게 거절한다는 내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when we want to impress someone or make them think a certain way about us. 보시면 우리는 이렇게 원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인상을 주기를 원할 때 또는 의미상으로 원, 투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원, 투, 메이크 이런 형태로 투 부정사 명렬일 때는 의미상으로 이럴 때는 투 를 생략하고 원형만 보통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메이크 댐, 오형식 동사이고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이렇게 원형이 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 a certain way about us. 우리 자신에 대해서 보면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그들을 생각하게끔 만들고 싶을 때는 우리는 덜 먹는데요. In their presence. 그들이 앞에 있을 때, 그들의 존재 앞에서는 여기 이제 앞쪽에 어떤 분이 계시는 거죠. 그러면 좀 덜 먹는 경향이 있대요. 근데 then, 우리가 그러할 때보다입니다. 근데 we were alone. 이거는 가정법이죠. 우리가 혼자 있을 때 그러는 것보다 혼자 있을 때 먹을 어떤 양보다는 덜 먹는 경향이 있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modest consumption 하면은 보통 modest 하면은 적절한 또는 중도의라는 뜻이 있으니까 적절하게 먹는 것은 보통 이제 consumption 하면 소비지만 여기서는 이제 음식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떤 적절하게 먹거나 적당히 먹는 것은 often views 어떻게 보여지냐면 favorably, 좀 호의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그래서 impress라든지 이 호의적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의미상으로 좀 괜찮다고 아실 수가 있고요. 자, regardless of one's gender 그들의 어떤 성에는 관계없이요. 그러니까 남성이, 남성들이 좀 여성보다 좀 많이 먹는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성에 관련 없이 보통은 이제 어떤 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특정한 방식으로 우리를 생각하고 싶다거나 또는 생각하게 만들고 싶다거나 또는 인상을 주고 싶을 때는 덜 먹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같은 표현입니다. 자, as it implies self-control discipline and that you are paying more attention to the person you are with than to your food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암시하기 때문에 또 이것을 이렇게 함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as 이하를 한번 보시면요. 당신이 어떠냐면 자, self-control 자, 그것 자체가 자기 절제가 좀 잘 되고 그리고 좀 더 잘 이것도 보시면 훈육 또는 어떤 교육이라는 뜻도 있지만 자기 통제라는 뜻도 있거든요. 절제력 자체가 좋고 and that 이거라는 것을 함축하기 때문에 근데 you are paying more attention to 조금 더 신경 쓰고 있다라는 것을 함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요. you are with 같이 있는 사람한테 조금 더 신경 쓰고 있다라는 것을 함축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보시면 than to your food 보시면 여기 있는 more attention to the person than to your food입니다. 보시면 여기 앞쪽에 attention to에 걸리는 전치사 to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전치사 to 두 개가 병렬된 구조로써 음식보다는 여러분과 지금 같이 있는 이런 사람에게 조금 더 이렇게 신경 쓰고 있다라는 것을 함축하기 때문에 적절히 먹는 것 자체가 호의적으로 보일 수 있다 라는 문장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서 a, b번 같은 경우는 의미상 적절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것에 더해서요. 자, wanting to make a good impression 그러니까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을 원하는 것에 더해서 자, simply being watched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까지가 주어고요. 자, 단순하게 이렇게 남한테 보여준다는 것 관찰이 된다는 것 자체가 make it so us 우리를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5형식 동사이고요.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subconscious라는 형태로 형용사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를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 지켜보면 당한다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자기의식을 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자기의식이라는 내용은 조금 더 뒤에 보셔야겠습니다. This along with the anxiety about what critical observations the new boss may be making 자, 이것은 어떤 것과 함께 오는 이것이냐면 the anxiety, 어떤 걱정인데 about 이것에 대한 걱정이에요. what critical observations 어떤 어떤 비판적인 이런 관찰인데 new boss may be making 새로운 보스, 새로운 상사가 만들어낸 어떤 비판적인 이런 그 관찰 자체에 대한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먹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조금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까 어떤 비판적으로 보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인 거죠. 자, 이런 것과 함께 자, 이것이 can further enhance 하면 어떤 것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food intake 음식 섭취를 좀 더 증진시킬 수 있다고 나왔는데 사실은 위의 내용이랑 반대죠. 보시면 위에서는 조금 덜 먹는 경향이 있다고 나왔으니까 증진시키다 보다는 조금 더 제한한다라는 단어가 어울리겠죠. 그래서 enhance 보다는 restrain 이라는 단어 이렇게 좀 뭔가 제한한다는 단어가 훨씬 더 어울립니다. limit 이라는 동사도 괜찮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정답 비번이 의미상으로 반대인 단어이기 때문에 정답이 되겠고요. 내용상으로 조금 더 뒤에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데보라 로스의 실험인데요. 자, 이니치 이하의 전치사 프로세스 관계대명사니까 뒤쪽에 완전한 문장이 오고요. 뒤에 보시면 war, given이라는 형태로 사형식 동사의 수동 형태가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 자, 이전 이런 그 실험자들 또 이전의 어떤 피실험자들인 거죠. 이들에 대한 이런 가짜 정보가 주어진 데보라 로스의 실험에서 이런 증진된 효과라는 거 그런데 허구적으로 많이 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단 허구적으로 설정된 인물들이 많이 먹었다고 얘기했나 봐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허구적으로 설정된 많이 먹는 사람들에 대한 증진된 효과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언제 사라졌냐면 진짜 이 실험자들이 was in the room 어떤 방에 있을 때 관찰되고 있는 방에 있었을 때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뒤쪽에 이렇게 보충 설명이 쭉 나오는데요. 자, 이것과는 상관없습니다. How much the imaginary producers had previously eaten 얼마나 많이 이런 그 허구의 전임자들 즉 전 실험자들이 많이 먹었는지 에는 사실 상관이 없이 정말 실험자들은 근데 알았어요. 알았을 때 she was being observed 그녀가 또는 그가 이렇게 관찰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보시면 she ate very little이죠. 거의 먹지 않거나 매우 조금 먹었다 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러니까 관찰당하는 걸 아는 순간 더 적게 먹은 거예요. This kind of effect 이런 종류의 이런 효과는 Can even occur 언제도 일어날 수 있냐면 When the observer isn't a person at all 그러니까 사람이 쳐다보지 않는 경우도 그런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In an experiment conducted at the University of Missouri 미주리주 대학 미주리 대학에서 그 실험을 하나 했는데 그 실행됐던 이런 실험에서 Participants finished their meals more quickly 그러니까 이 참가자들이 대부분의 그의 식사를 좀 빨리 끝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Sometimes got up and left without finishing 그러니까 음식을 끝내지도 않고 그러니까 다 먹지도 않고 일어나기도 했어요. 언제 그랬냐면 When they were being stared at 하면 이렇게 응시가 되었을 때입니다. 누구에서 응시가 됐는지 보실까요? By a life-size bust of a human head입니다. 보시면 이거는 보통 여기까지 동상이 여기까지 만들어진 건 보통 흉상이라고 하죠. 이런 흉상이 이렇게 내려잡고 있으니까 그 방에 있던 실험자들은 다 먹지도 않고 자리를 뜨거나 빨리빨리 먹고 빨리 자리를 뜬 거죠. 이런 식으로 누군가 이렇게 쳐다봤을 때 관찰 효과에 의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적게 먹는가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정답이 지금 보시면 여기서는 D번 인헨스를 고치셔야 되겠습니다. 정답 D번이 되겠네요.